아무리 퇴물됐어도 무려 유앱 출신과 진짜 붓기로 맘벗 방궁일 이전 영상에서 성명준빈 여러 선수들의 부상 아웃이 현 치열한 단체 간 싸움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었다 연말까지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필 황인수의 지혜팬 합류로 분위기가 급 코점 쪽으로 쏠리는 상황에서 나온 뉴스라 일단 확실히 블랙험벳에겐 상당히 뼈아픈 소식이 아닐 수 없게 됐다 모아이급의 대여가 좋은 매칭을 잡아야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확실히 무게감은 좀 떨어질 것이다 애초에 황인수 자체가 프로신에서는 최대어라 이걸 프로풀만으로 커버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걸 성명준이라는 빅네임 통해 반 이벤트식으로 커버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날아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점은 불컴의 자부심이었던 찬스 박찬수도 백사장 앞에서 직행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말로 검정의 탭 발언에 카운터를 세게 쳤다 예전에 박문호 심판 영입 이런 것을 제시했을 때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이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상상이 현실화된다 해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코점의 이번 강수는 아주 의도적이어 보인다 결국 사람들은 이제 검정의 이벤트 매치만 바라보는 상황이 되었다 일단 이벤트 매치라는 것의 본질은 흥행이다 자존심은 좀 상하나 프로 대진만의 진검 승부가 아니라는 것부터 실속 차리기로 가는 것을 이미 선언한 것이기에 여기에서 체면 차리는 건 오히려 모순일 것이다 하물며 집단 부상 아웃에 찬스 흰무라로 대치기 당한 상황이다 현재 불컴은 좀비의 향후 카드가 본인 복싱 매치 등 몇 개 남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초반 인맥 러시만 잘 받아내자는 전략적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면 된다 즉 장기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일견 일리 있는 말이나 러시에 의한 타격이 심하면 자칫 확고한 2등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고 이는 결국 향후 선수 수급에서 불리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즉 펑크 발생 같은 불가학력적인 상황 어필하는 것조차 스스로 사치로 간주하고 어떻게든 이번 러시에 최대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말이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안 보이기에 그래서 더더욱 검정의 상대에 사람들이 주목하는 중인 것이다 결국 얼마나 억으로 끌리는 매칭인가가 첫째일 것인데 가장 최근까지 영상 디스를 주고받았던 방태현과의 케이스는 알다시피 검압이 논란부터 소송까지 서사는 확실히 있다 검정이 방태현의 부상 핑계 질질 끌기를 공개하며 선은 그은 상황인데 찐텐인지 빌드업인지 100% 확신은 못하겠으나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은 아주 눈여겨볼 만했다 바로 내 한몸 확실히 불사르겠다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퇴물됐어도 무려 유앱 출신과 진짜 붓기로 맘 먹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평체 차이도 크다 이기고 지는 것보다는 확실한 어구로가 중점 사안임을 시사하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엄태용 또한 후보로 고려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인 것이다 지는 걸 개의치 않겠다는 상황인데 심지어 엄태용은 무마적으로 방태현보다 약한 상대다 사기 전과를 말하기엔 방태현은 무려 신성한 격투 경기 조작 이력이 있다 엄태용이 내수였다면 방은 해외파로 국위선양 제대로 했던 인물이라 더 마이너스 마이너스다 격을 따지자면 다른 후보들 예를 들어 헬창들에 비하면 어문일에 배도 프로 전적까지 있다 패배만은 피하기 억제기는 이미 스스로 무장해제했기 때문에 코어팬의 남은 우려는 과도한 서사로 단체장의 위험이 너무 깎이는 상황일 것인데 이 정도는 미리 조율해도 충분히 적당한 선악구도 프레임 등으로 서사텐션 있게 만들어낼 역량되는 둘이다 그 덕에 찐텐터저 흥행은 대성공했으나 유우성처럼 연출 합의해 놓고는 혼자 오바해서 시합장에서 쫓아내 엄태용 화장실에서 울게 만든 일화 같은 상황은 상호합의와 존중으로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다 참고로 이분도 흥행에 한몫할 수 있는 사람인데 코갱은 피해 엄태용한테는 조건건은 조건남해 그러면서 강고는 콜아웃하는 등 참 많이 짜친다 본론으로 돌아와 차라리 엄의 문제는 아직 보석 상태로 있다는 점이겠다 만에 하나 시합 확정 후 재구속되면 그야말로 재앙이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면 뺑기 낼 사람은 아니기에 그 점 또한 플러스이긴 하다 체중도 어느 정도 맞추는 합의 또한 가능하리라 보는데 혹시 아나 족관절로 승리라도 따낼지 그럼 악인 심판 골리앗 이긴 다윗돼서 진짜 난리나는 거다 그럼에도 결국 엄의 여의치 않다면 이제 헬창될 정도가 있겠다 신종훈 정도한 등 작은 사람만 상대한다는 비판도 있고 극적효과 극대화도 있고 해서 본인이 무조건 90kg 이상을 강조하는 상황인데 때마침 코갱발 헬스계와의 서사도 있으니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긴 할 것 같다 다만 얼마나 네임들을 불러오냐가 관건 있네 이제는 격투계의 맛집이 된 강고는 나름 대여가 될 것 같긴 하나 지원을 했는지는 모르겠고 김웅선은 아직 인지도가 약해 서사짜기에 달렸다 본다 아마도 누가 됐든 이건 승리를 할 듯하니 팬들도 자존감업 가능해 이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긴 하다 패배를 감수하고서라도 어미라는 어그로계의 반칙과 한껏 텐션 올려한다면 흥행 측면에서 황인수 김한스를 이길지도 모르는 경기가 나올 거고 헬창은 선택과 서사만들기만 잘하면 중간은 나올 듯 싶은데 괜찮은 프로매치 급된 빵 되면 전체 구성이 어느 정도 비변은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다시 말하지만 전적으로 이벤트 매치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존심 부릴 상황은 아니란 것이다 그러나 집토끼 산토끼 전부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 경영의 어려움이겠다 확실한 건 경영자는 항상 확장성을 보고 달려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분들은 누가 좋을 것 같나 소문에 의하면 엄은 지원한 상태라 하니 그야말로 검정의 선택만 남은 상황이다 누가 되었건 검정이 직접 펑크를 내는 일은 정말 웬만해서는 없을 거라는 사실이 최근에 있던 부상아웃 상황에서 시사하는 점은 크다 아마 황인수 없었다면 코존도 복싱 매치 이번에 땡겼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가장의 어깨가 이렇게 무겁다 구독좋아요 구독좋아요 좋아요